안녕하세요. 사랑둥이 히어로로 변신한 츄입니다. 덥다 더워. 저 츄가 오늘 무더위 악당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려고 더쇼에 찾아왔는데요. 오늘 제가 악당들을 멋지게 퇴치하는 모습 기대되시죠? 첫 번째, 스트로베리처럼 상큼한 미소 공격 발사! 두 번째, 크러쉬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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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산음료처럼 짜릿한 츄 보이스로 시원하게 펀치 날려주고 츄만의 슈퍼 파워! 꼬띠들을 향한 행복 에너지 가득가득 채우면 히어로 츄 출동 준비 완료! 어! 시그널! 시그널! 수신오류 삥! 저 당장 출동하라는데 그럼 무대에서 봐요, 여러분! 달려달려! 뿅뿅뿅! 안녕! 인간 비타민 추가 히어로 돌아왔습니다! 텅텅 발열 4차원 히어로 츄 만나러 달려달려 퓽퓽퓽 하기 전에 프린즈가 말해주는 포착 챌린지 보고 가실게요! 음악 주세요! 스타베베리 러쉬 네! 도쇼에서 최초 공개되는 츄의 컴백 무대 기대해주시고요! 먼저 탄산처럼 톡 쏘는 청량 요정 시크니처를 만나볼게요! 도쇼 플레이!